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냐보면요 정방폭포 한번 가봤습니다 정방폭포 원래 저희도 유명한 폭포가 몇개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 렛츠고 저희가 정방폭포를 가봤고 근데 옆에 돌들 있죠 진짜 이쁘다 최고다 최고 길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런쇼로 샥 되어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야 이제 드디어 정방폭포 정멸 여러분들 여기가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 와 포코가 그냥 다이렉트로 다이빙 하는거죠 예 직장 일직선을 쳐 와 떨어지면서 이런 그 열쇠 여기서 습기 습기인가요 뭔가 물 물 이렇게 막 날라다니네 예 막 날라다니네요 여기서 파도도 진짜 크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식 만들고 정신없더라. 빨래도 놀아야 되고 이불도 놀고 하루가 금방 감싸. 다음 주부터 완전 추워진다고 하든 다시.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세요. 다음 주 완전 추워진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거나 입어도 돼. 남자든 여자든 아무거나 입어도 돼. 아직까지 또 입고 하겠지. 오늘 어디 안 나왔어요? 오늘 어디 안 나왔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네. 내일은 또 공기가 안 좋대. 또 안 좋아진대. 오늘은 공기가 좋은데 내일은 또 공기가 안 좋아진대. 오늘은 싹 빨리 다 해보면 다행이야. 쌀을 다 하고 놀고 맛있다. 맛있다. 안에 순두부도 들어와 맛있다.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거 맛있죠? 맛있다 확실히 순두부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몇 시에 발아지가 안 됐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 공기 좋은 하루 내 공기 좋은 하루 내 공기 좋은 하루 우리 quat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